아이폰 16 시리즈, 특히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들의 배터리 수명이 길다는 거 많이 들어서 아시고 느껴서 아실걸 실제로 늘어난 배터리 용량에다가 효율이 좋은 A18 시리즈 칩까지 이것이 끝이 아니다 iOS 18 역시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업데이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일에 갈아탄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배터리 수명의 향상은 사실 iOS 18이 가지고 있는 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몇몇 댓글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iOS 18이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의 최대 주사율을 80Hz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일반 라인업 대비 프로 라인업의 차별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로모션마저 칼질을 당했다? 정말 그런 건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컬러스케일의 블루입니다 사실 프로모션 기능이 처음 추가됐던 아이폰 13 프로 때 이것과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프로모션 기능은 주사율을 10Hz까지도 낮출 수 있는 LTPO 디스플레이와 OS가 연계돼서 최저 10Hz에서 최대 120Hz까지 상황에 맞게 화면을 그리는 프레임 수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연동해서 사용자가 보기에는 부드러운 화면을 그리면서도 최대한 전력을 아끼는 기술인데 당시에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프레임률을 체크하고 240프레임 슬로모 영상을 찍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iOS 18이 최대 프레임률을 80프레임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는 번거롭게 개발자 도구 이용해서 기록하지 않더라도 CPUX라는 앱을 깔아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화면 프레임률을 기록할 수 있는데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때 60Hz로 동작하다가 이렇게 터치 인터랙션 일어나면 120Hz 올라갔다 내려온 거 보셨죠 이렇게 막 흔들면 120Hz로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OS 18이 설치된 아이폰 15 프로 맥스 역시 똑같이 120프레임까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파리 앱으로 들어가서 스크롤을 하면 120Hz까지 역시 잘 올라가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냐 바뀐 게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거는 iOS 17이 설치되어 있는 아이폰 15 프로입니다 굉장히 긴 내용을 빠르게 스크롤을 할 때 iOS 17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120Hz를 잘 유지해주고 있죠 그런데 iOS 18에서는 초반에 120Hz까지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용들이 스크롤되고 있는 영역에서는 80Hz로 주사율이 오히려 낮아지고요 이게 다시 애니메이션이 느려질 때 120Hz로 갔다가 80, 60으로 떨어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긴 스크롤에서 80프레임까지 떨어지는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터치의 반응에서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정상적으로 120프레임까지 프레임율이 올라갔다가 화면이 휙휙 지나가서 화면 내용이 분간하기 어려운 장면에서는 80프레임으로 화면을 그리고요 화면이 다시 느려지면서 화면 내용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속도가 됐을 때 120프레임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느려지면서 80, 60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이 부분은 확실히 애플이 iOS 18에서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로 계획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냐 하면 그 부분은 아닌 것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매우 빠르게 스크롤이 되고 있을 때 우리가 화면에서 얻어야 할 정보는 정보들이 아래에서 위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매우 빠르게 흘러내려가고 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가 왔을 때는 120프레임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크게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 배터리 성능을 늘릴 수 있는 프로모션의 원래 동작과 크게 위배되는 부분이 아닌 것 그러면 사파리의 60프레임 렌더링 옵션은 뭐냐 이거야말로 사용빈도가 높은 웹브라우저 사용할 때 60프레임으로 사용자 경험을 떨어뜨리고 배터리 타임을 늘리려는 꼼수 아니냐 삐 일단 사파리 옵션에서 켜고 끌 수 있는 이 기능 플래그 아이폰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도입되기 전부터 기본적으로 켜짐 상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긴 스크롤 때의 동작과 다르게 이거는 iOS 18 업데이트랑도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옵션이 켜져 있다고 사파리 앱을 사용할 때 모든 상황에서 120프레임 동작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기능 플래그는 웹브라우저가 그리는 애니메이션의 프레임율을 60프레임 근처로 맞추는 기능이지 사파리를 쓸 때 아이폰의 프레임율을 60프레임으로 제한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번에 이런 논란이 생기면서 평소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던 옵션이 알려져서 퍼지면서 약간의 와전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 기능 플래그를 비활성화 시키게 되면 웹브라우저가 그리는 애니메이션이 60프레임 위로 동작하는 경우에 운영체제는 그걸 제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파리를 사용할 때 120프레임으로 동작하는 구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배터리 사용 시간에는 악영향을 주겠죠 만약에 지금까지 아이폰을 사용하시면서 크게 불편함이 없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론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와 iOS 18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상한을 80Hz로 제한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5. 삼림님, 양기훈님, 앙알레띠님, 준호황님 슈퍼땡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컬러스케일 꾸준히 응원해주고 계시는 모든 멤버십 가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지금까지 컬러스케일이었습니다